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시 열려문 사거리에 위치한 새방주계 박상찬 목사입니다 참된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던 중 자신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도껏 부흥 성장한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기고 건강한 시골 생활을 하려 계획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다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는 텅 빈 건물만 남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자신이 꿈꿔온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크고 작은 은혜, 크고 작은 기적, 크고 작은 역사라도 있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이 희생으로 섬겨야 할 사명의 자리요 그 자리를 통해 복을 받으며 생명을 살리게 될 영광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 그 사역,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곳이요 꿈을 이루어야 할 곳임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직분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작은 사명이라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봉 25장 21절에 참된 전도자는 자신의 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직분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베푸신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벌인 요나처럼 수월 뱃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나는 잘못된 선택으로 3일 동안 갇혀 신음했지만 빨리 회개함으로 다시 주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를 알지 못한다면 요나에게 3일은 3년이 될 수도 있으며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야 깨닫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직분자라 부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여러 직분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정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개성과 은사들로 말미암아 협력하고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적인 유기체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와 집사, 권사와 교사, 찬양대 등등 모든 직분이 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몸을 위하여 손발, 입, 귀 등등 모든 지체가 존재하듯 직분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세우신 목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를 온정케 하는 것입니다 온정케란 말은 외과의학적으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또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는다고 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을 실현하여 성도들이 온정케 되도록 훈련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지요 둘째,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회복과 훈련을 통해 온정케 된 성도들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전도를 통한 양적 부응과 봉사를 통한 질적 부응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성도 각자의 직분을 잘 사용하므로 교회 성장과 성도의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몸 등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모든 지체에 공통된 과제이지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부응을 이루어 가는데 밑거름 같은 존재요 건물의 기초요 기둥과 같은 가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TV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다양한 직분을 맡기시고 부탁하셨다면 우리는 주어진 그 일에 생명을 걸고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요령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신 신실하고 성실하며 변함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다해 주의 일을 하다 저 천국에 가리라는 자세로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참된 직분자로 살아 마침내 영원한 상급으로 복주실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